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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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 따지 않아 쉽죠 말하는게 아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거야 그럴 땐 이 노애를 초콜릿처럼 꺼내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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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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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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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